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 목사님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요 제 무게를 글쎄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무게가 한 50kg? 아니 뭐 100kg? 아니 더 이상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물었다고 해요 이보게 청년, 한 번 죽어있는 그 송장 위에 한 10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질문을 한 번 얹어보게나 그러면 그 송장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휴 목사님 농담도요 죽은 송장은요 거기에 만 키로 수많은 무게를 올려놔도요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인 자는요 그 죄의 무게를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만큼 쌓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상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죄에 대한 그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그 회개와 그것을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매일 담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종종 성경 공부 때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자주 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왜 죄는 장성하고 왜 죄는 사망을 낳을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싫어하는 육체의 욕망 즉 제약된 자아만을 충족하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욕심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데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곧 죄를 짓는 삶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갈라디에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라는 그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삶은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 마음에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죽음은 죽음과 동시에 그는 어때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찔리부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받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서는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원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레이라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레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 중에 레이의 경우에는요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 모습을 그의 모습에서 보여주게 돼요 또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무관간 상태에 빠짐으로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달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은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국료를 구하는 모습 또 하나는 여전히 죄가 가운데 있음에도 불가하고 자신이 죄인에도 몰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담겨진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지 참다운 예수 그리스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영을 가진 자가 바로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진 자요? 회개의 영을 가진 자 우리 이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과 연관이 되죠? 어떤 사건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의 황제가 헤롯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세 명의 아들 바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으로 하여금 분봉왕의 그 자격으로 그 땅을 각각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자기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너무나도 똑같이 잔일하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헤롯 아켈라오 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린 지역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너무나도 악행과 폭행을 폭력 그런 것들을 아주 일삼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상소를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게 돼요 아 황제님 아우 이 아켈라오 이 분봉왕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잔일하고 아우 이 사람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걸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이었으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소가 계속적으로 황제에게 올라가자 이 로마 황제는요 헤롯 아켈라오의 그 분봉왕 지기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다른 어떤 그 분봉왕을 그 지역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우지 않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면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로마의 아주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고 또 이런 일을 감독했던 일을 했던 담당했던 이 총독들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계속적으로 세계 정복의 그런 꿈을 안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끊임없는 어떤 그 군수 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필요한 재정을 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거둬서 그것을 충당하기 시작했죠 로마 제국이 시행했던 이 세금의 그 종류에는요 대표적으로 뭐 토지세 그런 것도 있고 뭐 재산세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런 인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여자의 경우는 만 12세 이상 서부터 만 65세까지 이렇게 걷게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정기적으로 로마가 행하는 건 왜요? 바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금을 매겨 나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로마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 징수나 뭐 세금을 걷는 일은 당시 주로 로마인들이 그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민주의 경우에는요 이 로마 정부가 황제가 이 재벌들에게 그런 한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 경매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권이라고 하죠 권한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한 것은 뭐냐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금을요 뭐 1년치면 1년치 뭐 몇 달치면 몇 달치를 재벌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뭐 할 때 사람이 나을 때는 좋을 때는 형평이 좋을 때는 많이 내고 없을 때는 못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어떨 때는 경기가 좋아서 잘 고치고 어떤 경기가 나빠서 잘 고치면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정액을 한꺼번에 쫙 받는 게 좋을까요? 아 그래 감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 1년치를 정해진 연봉을 한꺼번에 딱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회사가 좋을 때는 많이 받고 없을 때는 못 받고 그러는 게 좋으세요? 한꺼번에 받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것이 아주 편리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세금 징수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아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저로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가진 이 재벌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가진 이 권리를 악용하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현지인 그 식민지의 현지인을 세리로 고용을 해서 로마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그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의 황제의 영향을 덜 받았던 이 갈릴리 지역 위 북쪽이 있죠 이 갈릴리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던 이 재벌들의 경우에는요 그 지역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봉하 헤로 안디바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과 결탁하여서 이 백성들이 감당할 세금에 대한 그 고통은 점점 점점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병을 데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이 세리들의 그 횡포는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로 안디바가 다스렸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세리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 뭐 유다나 사마리에서 했던 생활하는 세리들보다 어때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아 갈릴리의 세리들 그러면 와 저건 동쪽의 피를 빨아먹는 매군노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유대와 갈릴리의 세리들보다 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온갖 그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들 세리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출교를 당한 게 뭐예요 내가 나의 동족과 가족과 친척과 나에게 연관된 그동안 있던 모든 사람과는 단절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가버남의 어느 집에서 이 중풍병자와 많은 회자들을 고치신 후에 계속해서 이 갈릴리 해별을 따라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로 행하셨던 것이 다니신 지역이 해로 빌립과 해로 안디바가 이 다스리던 지역 즉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쪽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왕래하시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갈릴리에 들어가실 때마다 갈리의 첫 번째 성인 가버남에 있던 그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던 이 레이라는 그 사람을 계속 보시게 되었어요 이 레이는요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의 세리로서 장차 성경에서는 마테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사도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세 가지의 그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유대식의 이름이 있었고 또 아랍식의 이름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헬라식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에게 이름이 세 개 있었는데 베드로의 그 유대식 이름이 뭡니까? 시몬 그렇죠? 아랍식 이름은 개바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레이 같은 경우에도 레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의 뭐예요? 유대식 이름이었고 마테라는 그 이름은 바로 헬라식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레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항상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정해진 그 장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어느 날 가버남에 오실 때마다 레이를 지켜보시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다가와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시는 이 말씀만 보면 너무 뚱끔없는 그 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 지나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사역자가 되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해요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나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보시고 라고 번역된 이 헬라우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 단어에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살펴보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남에 오실 때마다 레이를 본 것은 그냥 단순히 그를 뭐 레이인데? 하면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요? 가버남에 오실 때마다 저의 경우에도요 주의의 그 목사님이 아 암흑의 암흑의 전도사 암흑의 암흑의 목사는 참으로 좋아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그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은근슬쩍 그분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참 어떤 사람인가 좀 알고도 싶고 주의의 종 되면 참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고 진짜 저 사람이 구원과 또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것이 확실한가 또한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 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교육자로 오게 되면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잘 맞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런 복음의 사명을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등등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알아보고 살펴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이 레이를 아주 주의깊게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 지나가실 때마다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레이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매번 매번 기다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레이를 진짜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기 전에 그동안 예수님은 레이의 어떤 점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아마 레이가 가지고 있는 성실한 모습을 살펴보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27절을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은요 그 번함에 지나실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자기의 그 근무지와 자리에서 정실하게 일하는 이 레이의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세리들이 이 세금을 바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거뒀기 때문에요 그 거듭에서 불을 채웠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 동족의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별 비난의 말과 그냥 비난의 그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경우에는요 뭐 사람들에게 일부러 딱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자기의 일을 해야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부하들 중에 믿음직한 한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고 그 대신 어때요? 자기는 사람들의 조롱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만치에 서 있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짓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이죠 하지만 이 레이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요 항상 무막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레이는요 바로 레이는요 이 세리라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물인해서 장차 그가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변화받아서 복음의 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아마 레이의 내적인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가 처음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아마 이 가난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내가 벗어나서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배를 배불리게 하고 내 등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타락하고 또 다른 세리들과의 또는 교제와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고 또 심지어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그런 비난과 함께 어때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딱 가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가 벌 수 있음으로 해서 너무나도 이 레인은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캐시잡을 할 때 캐시로 여러분의 봉급을 받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면 책 한 장으로 그냥 딱 받는 게 좋으세요? 책 캐시가 좋으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봉급을 노란 봉투에다 해가지고 만 원짜리 팟팟한 걸로 해서 듬뿍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가슴을 펴고 탁 노란 봉투 여보 생활비 하면 어때요? 그럼 애들이나 집에 있는 아내가 어때요? 좋아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특별한 음식도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띵동 온라인으로 전송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뭔가 일을 하긴 했는데 이 대우가 그 다음서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유명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여러분 천불을 한 20불짜리로 한번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미 두툼한데 이게 금액을 따지면 그렇지만 만지는 그 쾌감이 표현이 목살이 참 이상한가요? 이게 반쪽도가 달콤해요 못 느끼시는 분은 오늘 가서 은행에서 편차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이 레이도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 현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손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 많은 돈으로 어때요? 좋은 옷도 사고 자기가 꿈꿨던 큰 집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이렇게 먹으므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세례를 해서 돈을 걷는다 세금을 뭐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받았던 오원과 비난과 그 손가락질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이 부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이 레이 마음에는요 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니 돈은 많은데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가진 것은 많은데 항상 그 마음감대는 어디 모르는 이 공허함이 자꾸만 크게 마음을 흔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중에 이 레이는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세관 앞에 종종 지나가시는 그 예수라는 그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면 항상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항상 행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마다 어때요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런 것들을요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레이는요 세례로서 이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갈 수도 없고 또한 더욱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 지나가실 때마다 희끗희끗 예수님을 그냥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매번 가슴마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가시던 방향을 틀어서 레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의 레이는요 28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의 어떤 내적인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레이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아니라 이 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지 그가 부르심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지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또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받는 자가 마음의 결단이 없고 또 사전에 마음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새로운 목자와 목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자와 목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상황에 합당한 분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할 때 해당되면 살짝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도 해당됩니다 라는 거 아셨죠? 부끄러우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만 볼 수 있게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오인이어야 한다 해당되시는 분 살짝 저한테 눈 깜빡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100%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오인이어야 된다라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오인이라고 하죠 또 두 번째 모습 이게 딱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 맞으면 또 두 개 이렇게 뿌이에서 해당됩니다 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바로 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를 섬기셨듯이 바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리스오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비전을 주안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 라이프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주일 성격공부 교사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할 구울 수 없도 할 주일 성격공부가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교제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비전을 함께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통덕이라는 거예요 성경통덕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데 기본이 되어야 되고 성경통덕이 그것을 이루는 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통덕 성경통덕은요 곧 그리스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스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자라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숙되는 그 기초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통덕이 뭐가요?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 교사는요 지식만으로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사는요 많은 그 지식적인 그 정보와 학문과 그것으로 인해서 능히 가리킬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교회 안에 있는 교사는요 지식만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본인이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온전히 서야 돼요 자신이 말씀에 대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자격을 가져야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굴조도 읽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사라져야 될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반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거나 또 내가 한 번쯤은 인도해 보고 싶다 그런 원하시는 그 분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통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게서 선택하고 또 그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오늘 34주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34주 오늘 배포된 것 또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모습을 비춰보면서 죄에 대해서 온전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주 여러분 다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어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참된 일꾼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바로 참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레인은요 그 부르심에 감사여서 예수님을 위한 아주 큰 잔치를 자신의 그 집에 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자기가 같이 일했던 세리동료들 그리고 다는 많은 그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 누가가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이 마태봉과 마가봉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죄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요 어떤 뭐 사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인 그 의미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가 정해져 있는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아마 레이는요 이 잔치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그가 가진 마음은 뭐냐면 바로 자기와 함께 지냈던 그런 친구들 지인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동일하게 그들도 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잔치를 열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오면서요 유대사는 그 누구도요 레이와 그의 친구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은 자들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때로는 생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끌기도 하고 밀어주면서 좀 변화 좀 봐도 정신 차려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낙인이 그들에게 찍혀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사람들은 아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분리된 자 이 사람은 우리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분리주의자들의 그 그룹이 이 잔치에 오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계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30절에 나오는 서계관들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눴듯이 바리세파 출신의 서계관을 얘기합니다 서계관 중에는 두 파가 있는데 바리세파 서계관 또 사두개인파 사두개파 서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바리세파 서계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계관이라는 것은 아 그들은 다 바리세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세인이라는 것은 바로 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리라는 그 히브리어로 바로 바리세인 그러면 바로 이들은 아 분리주의자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BC 167년경에 이 유대사회의 헬레니즘과 어떤 이도교들의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이나 그 이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여서 막고 이 유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유교 종교 분파의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이들은요 주로 이 평민계층으로 구성된 이 경건한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어떤 경건함, 의의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신의 경건과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더욱 돋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악해야 돼요 누군가가 경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경건함과 세속을 자꾸만 분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또 자신들이 만드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켜야 여러 가지 그 전통에 위배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주의에 어긋난 그 사람들을 이 바리세인들, 분리주의자들은 아, 너는 죄인! 악한 거! 더러운 자라고 분리시키는 그 분리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사회로부터 분리시켰던 이 세리들과 그 죄인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들 눈에 있어서는 뭐가 같았을까요? 꿀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눈에 가시 같았을까요? 눈에 가시 같았을까요? 더욱이 당시에 식탁에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짜 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분리시키고 소외시켰던 죄인이라 여기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마음으로부터는 아, 저 예수는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으로 비방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습도 계속 나누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우리 미국에 있는 경찰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조금만 잘못했다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선가 삐뽀삐뽀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게 되면 어느 틈에 나타나서 죄를 저절로 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3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하다라는 그 말은요 일종의 비유의 말로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나 윤리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진짜 영적인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지 그들이 스스로 종교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가 필요없다라고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의와 거룩함을 내세웠던 그 바리세인트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필요없다고 거부하는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병든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허약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든자는 바리세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그냥 그들 마음껏 자신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그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의사와 환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의사로서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 바로 자신이 그리스로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또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요 그냥 막연히 막연히 그냥 죄인들을 그냥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레이처럼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해하는 그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하여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또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된다라는 그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육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유대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소외되고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감대는 하나를 향한 그 영적인 그 갈급한 구원의 소망을 그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직접 그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손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진정한 그 회교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로서 하나님께 수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이뤄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주님께 인도하기에 힘쓰는 차음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